출애국기 출애국기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춰요 그들은 이제 막 어디로부터 나왔었죠?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애굽은 대제국인데다가 모든 사회 시스템, 법규, 생산성 이 나라를 따라갈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관리자들의 감독 아래 할당량을 생산해야 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서열에서 밀리고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와 애굽은 사실 이 세상의 속성과 시스템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천한 기급 중에 하나였던 히브리 노예들은 견디질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절규가 터져나오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오랜 세월 동안 올렸습니다 비명을 질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은 어느 시대이든 늘 있어 왔어요 사실 애굽에 살던 노예들만 그런 장탄식을 쏟아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청년 속에도 이 절규가 있고 또 코로나와 맞물려 성도들의 일상에도 이 고통, 이 절규가 숨막히는 일상이 턱턱 우리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지경에 몰아넣죠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막 홍해 끝자락에 마른 땅을 건너서 도착했을 때 너무 좋아서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성경에 유심히 보시면 뭐까지 했죠? 춤까지 추워요 덩실덩실 제가 그 미리암의 노래라고 제목 하여있는 15장을 쭉 읽으면서 어떤 모습이 탁 그렇게 스케치가 되냐 하면 아, 너무 좋았겠다 그 해방이 진정한 자유가 가져다주는 그 춤 이거는 격식도 없었을 거고 마음껏 영혼과 온몸이 그 억압과 고난의 사슬로부터 헤어나온 그 자유 그런 노래요, 그런 연주요, 그런 몸짓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추리국기 15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절만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하였더라 이랬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광야라는 엄청난 자유임과 동시에 그 광야는 사실상 제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제국의 힘과 권세와 폭거가 끼치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완전한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역설이 있죠 아이러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동시에 무시무시한 뭐가 기다려요? 결핍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이 두 얼굴을 이제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다 여기 유심히 보시면 뭐 한 호흡자락도 들숨을 내쉬기 전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회중이 뭐하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결핍이 또 나와요 먹을 것만 없어서 절규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어디를 추억하고 어디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애국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애국 생활에 행복했던 때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현실인데 누군들 안 그러겠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면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읽으니까 그냥 열어놓고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아무것도 없는 절대 결핍의 공간에서 광야라는 공간에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먹이고 입히고 기르셨어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 광야라는 공간은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뭘 경험케 하는 공간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뭐 하지 않으면 눈금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경험일까요? 이건 떠나지 않으면 눈금을 가늠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부르짖긴 했어도 그 떠남은 타의에 의해서 떠난 거예요 여기 결국 우리가 유념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사람이 청춘의 시간이건 중년의 장년의 시간이건 노년의 시간이건 어느 날 불현듯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 결핍의 장소로 내 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꼭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절대 결핍의 공간이나 경험이나 시간으로 우리를 내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광야는 히브리인들에겐 새로운 공간이에요 새로운 공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하죠 새로운 공간에는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이 결핍 끝에 어디로 이끌어 올리십니까? 신의 산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 원리를 주시잖아요 새로운 원리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범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자꾸 이 결핍을 만날 때마다 언제가 좋았던 거예요 애국의 시절이 자동적으로 기억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치열한 갈등과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가 더 혼란스럽고 더 수많은 갈등의 요인이 벌어질수록 어디에 집착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집요하게 말씀만이 새로운 원리로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질서에 나를 살려내는 힘이고 기반이고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기억은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던졌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 있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새로운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는 뭔 헛소리를 하나 라고 들릴지라도 기도의 언어 속에 믿음의 상상력의 시인과 방불한 날개를 달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슴에서 뭉클뭉클하게 일으키는 성령님의 파도를 타고 상상의 날개를 열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단순한 구조죠 지난 시간에는 나완자 4명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여기 앉아서 주거나 적진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다 주거나 가보자 하고 네 나완자가 아람 진영으로 먹을 거 찾으러 살려고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방식을 통해서 경영을 통해서 아람 진영에서는 이 네 나완자의 발자국 소리를 뭘로 들리게 했습니까? 천군 만마의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성기를 틀어서 그 네 명의 발자국 소리를 천군 만마가 달려오는 소리로 듣게 해가지고 아람 진영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고 그냥 가지고 전쟁하러 왔던 물자들, 무기들, 뭐고 다 그냥 그대로 놓고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믿겨지지 않는 스토리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감추고 먹고 배가 부르니까 우리의 행동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해서 왕궁에 가서 이 좋은 굿뉴스 보금이죠 보금 죽을 사람들을 살 길을 말해주는 게 보금 아니에요 굿뉴스를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중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죠? 나완자는 격리되는 존재여, 부정한 존재여 사회에서는 가장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미천한 존재여 약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함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철저히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난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일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나가는지 알아? 그럼 그 사람 쓰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써요 왜? 잘났는데 뭐 일이 돼도 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할 거고 거기 하나님이 드러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는 이거는 입고구의 문제가 아니고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수많은 결론과 결과들을 누구의 은혜로 고백하고 사는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가간자를 부끄럽게 하실 뿐 아니라 또 보세요 이중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런 약한 자를 들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만드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굿 뉴스를 성중에 아직도 오돌오돌오돌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왕서부터 고관대작 신하까지 떨고 있는 어떡하나? 어떡하나? 저 아람 군대가 도망간 줄도 모르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늘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자는 사자가 달려들어도 마음이 떨림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소리 해도 어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누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를 괴롭히다가 꼬실꼬실 말라 죽어요 정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어깨를 쫙 펴고 들으세요 어깨를 어깨를 쫙 우리 저기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듣지 마시고 어깨를 쫙 펴고 들으세요 맞아 맞아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에 아 맨날 며칠을 잠을 못 내리고 그랬구나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집착해야지 자꾸 입으로 혼자 자꾸 죽을거려야 돼요 혼자 그건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받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 먹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또 한 모금 먹고 졸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도 오늘 왜 저러시나 그런 표정들이래서 자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죠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메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사람은 믿음이 세목글로 생긴 사람은 무슨 복음을 집어넣어도 세목글로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평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멋져 이래야 될 텐데 아니야 나완자들 하는 소리 그걸 그대로 믿으면 바보지 서로 그런 광경을 봤더라도 이런 계략일 거야 우리가 이 성 안에서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물자 공급도 못 받고 이렇게 아사 직전까지 가니까 지금 모든 물건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공급이 안 되니까 뭘 것도 없고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먹자 이러는 판인데 성 안의 기근이 그런데 이런 황당한 소식을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나 완전 네 명이 와서 그러니까 사실 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믿겨지질 않겠죠 게다가 믿음도 없는 왕이니까 뭐라고 여기 왕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 계략이다 우리를 유인해 내가지고 우리가 성을 비운 틈에 공격을 하려고 이건 유인 전략이다 속아서는 안 된다 사실 이런 신뢰가 여호수하서에 나와요 전투 때 그런데 이때 성경을 잘 보세요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이 성에 지금 짐승이라고는 이게 남은 전부예요 말 다섯 마리만 남았어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뭐하게 하소서 정탐하게 하소서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각각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들의 눈빛 또 태도를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무시할 게 아니라 정탐군을 한번 보내보십시다 그래서 정탐군을 병거 둘을 보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은 즉 학자들은 왜 병거 둘을 보냈는가 어떤 학자는 이게 증거의 수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병거 하나가 혹 적의 손에 의해서 그 계략에 따라 파괴가 되면 한 병거라도 되돌아와서 그 결과를 알려야 되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취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둘을 보냈어요 그런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그들이 돌아갔다는 길을 뒤로 추적해서 거꾸로 따라가 봤더니 요단강까지 무려 한 35km에서 40km 꽤 먼 길입니다 이걸 쭉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허겁지겁 나살려라 하고 버리고 간 거 떨어뜨리고 간 거 가다가 부서진 거 쭉 이게 일시에 싹 계략에 따라 빠져나갔다면 그들의 행로의 흔적이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이게 틀림이 없구나 그 네 명의 나완자들이 전한 소식이 진실이구나 왕에게 고했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성 안에 그동안 사람까지 잡아서 먹는 그런 아사 직전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진영으로 건너가 봤더니 천지에 먹을 게 널렸어요 병사들이 버리고 간 게 자 볼까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스아의 한세결이 되고 보리 두서아가 한세결이 되니 17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기 보시면 16절 끝에 보시면 보리 두서아가 한세결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거기 언드라인 하세요 머릿속에다가 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우리 금년 내내 뭐가 현실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이걸 살짝 변형을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게 하라? 현실이 되게 하라 빵이 어디서 누가 공급을 해줬나요? 어디서 배달이 왔나요?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 두 글자 외에는 설명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히브리 노예들이 나와서 뭐를 자꾸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배를 보장해 주고 따스한 등을 보장해 주던 허기를 보장해 주던 그 제국의 시스템 그것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민숙이 선을 한번 띄워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은 이미 기본적인 허기를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안 줬어요? 책임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책임지니까 플러스 알파 애굽에서는 버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그때부터 부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또 점점 더 탐욕이 하나씩 더해갑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이빨 사이에 아주 고기가 끼도록 주마 그래서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아침에도 메추라기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무침 메추라기 볶음 메추라기 구이 아주 진리도록 줬어요 하나님도 참 재미있고 해악적인 분이세요 달라마 아주 그냥 진리게 주시는 분 그렇게라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정은 알겠는데 이들은 그럴수록 약속을 기억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편함을 제공하는 쪽으로 기억이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약해서 그렇죠? 말씀을 붙잡는 기초와 상상력이 약해서 그래요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지치지 않냐고 처음엔 지치지 않냐고 물은 게 아니라 힘들지 않냐고 왜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지치는 거하고 힘드는 건 틀려요 뭐 20대 때는 그러면 안 힘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치진 않아요 힘은 드는데 그런데 언제 지칠까요? 가치와 목적이 사라질 때 지쳐요 잘 기억하세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서 있으라는 곳이고 가라는 곳이고 하라는 가치이면 그건 지칠 수가 없어요 힘은 들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든 것과 지치는 건 틀려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갈수록 힘든 건 사실 애국 때도 힘들었잖아요 더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비명을 질려고 절규를 했을까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왜 자꾸 그쪽을 생각 속에 기웃거리고 했죠? 목적과 가치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지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2절의 하나님의 예언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길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길로 매매하리라 한즉 19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리 있으리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 이것도 누구의 말씀대로 성취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들은 자기들 눈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봐요 그런데 그걸 자기 것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죠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성문에서 밟혀 죽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왜 성문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어디를 지키게 했어요?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장관이 성문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문을 지키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제국의 시스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의 스토리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모든 세상의 백성들 세상의 재물 땅 이 다 누구에게로 귀속되는 것이 제국의 시스템입니까? 바로에게 그래서 장관을 자기 손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 장관을 성문에 배치한 것은 이걸 백성들에게 전부 골고루 행복을 경험하도록 나누어 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전부 왕이 움켜줘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손 안에서 이걸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장관을 그 성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노량물로 갖고 들어오는 것들을 다 왕에게로 돌리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이 나라의 질서상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독하게 애국화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때부터 그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밟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탐욕에 붙들린 인간의 내성과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는 어떤 예언적 차원도 있지만 세상에 종말이 왜 종말이 오는가를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10월 26일 16년의 정치 여정을 끝내고 정계에서 은퇴한 메르켈 총리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세계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을 받은 분이죠 동독 출신의 목사님의 따님이죠 그분이 히틀러 문제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반성을 해야 된다 나치 문제에 대해서도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관으로 첫째는 백성에 대한 존엄성 그가 재임하면서 세 가지가 가장 힘들었다 그래요 2056년도의 세계적인 경제난 그리고 2015년도의 난민 문제 그리고 2020년도서부터 시작된 코비드19 이 세 가지가 재임 기간의 가장 힘든 정치적 이슈였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더 여림할 수 있지만 박수 칠 때 떠난다는 고백을 남기고 어제 날짜부로 현직에서 의회가 해산됨으로 물러났죠 그래서 그는 가장 존경받는 동독 출신의 총리였어요 항상 그의 정치 철학 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존엄성 이 기독교적 가치가 항상 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시스템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 이 내용도 결국은 왕이 자기 신복을 성 입구에다 세워놓고 백성들이 그나마라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통제하고 뺏어서 착취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이런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치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공직에서 봉사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지 정답은 항상 성경이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대로만 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을 흉내 내려고 하면 세상이 절대 안 따라와요 교회는 언제 가장 매력을 발산하는가 하면 세상과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매력을 갖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식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질서대로 교회가 간다면 누가 뭐래도 우리 조국 교회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성안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붙잡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누림과 복이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현실로 붙들지 못한 자들에게는 보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재앙이 되고 말았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귀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그 약속에 기초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축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의 후렴처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 나적한 음성으로 후렴만 우리 찬양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